쌍화점에 쌍화산으로 들어갔더니 휘휘아비 내 손목을 잡고이다 원은 또다시 후사 문제를 이화로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나는 여자를 부를 수 없는 몸이야 니가 충전을 되시도록 해라 이 일을 하는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도 승인 사람을 키우느냐 아무래도 한 일 꿈인 것 같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를 참아라 너는 모의하나 민재라는 건 마음일 것이다 왜 하필 저를 택하셨습니까? 왜 하필 저를 택하셨습니까? 마침 Metal ㅎ 아멘